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유파발을 마지막 해라고 올렸는데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 유파발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아,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죠? 시험 끝나고 뭐 이것저것 또 바쁘게 또 보냈습니다. 시험 끝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또 면접 준비도 그렇고 이것저것 또 정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해서 바쁘게 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번 주죠? 이번 주 지난주에서 제가 서울만 벌써 4번인가 5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면접을 또 대비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로 계속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서 그런지 좀 어떻습니까? 좀 때깔이 좀 나아졌나요? 이제 좀 기력을 좀 회복해가고 있어요. 머리도 좀 많이 나고 있고 오늘은 8월 21일입니다. 2018년도 개리직 공개 채용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합격의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또 합격을 기대했는데 또 의외로 커트라인이 또 특히 부울경이나 서울 지역, 경인지역은 조금 높게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합격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많이 실망하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자, 먼저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오신 분들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 시험은 마지막까지 참 사람을 마음 졸이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예측해드렸던 부분이 맞기는 한데 제가 대부분 한 80점 중반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일 거고 80점 초중반에서 커트라인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충청 지역은 좀 많이 선발하니까 그리고 이제 강원도 지역은 이전에도 보면 약간 커트라인이 조금씩 낮았거든요. 그래서 70점 대 후반이나 80점 대 초반 정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충청 강원이 일반적으로 강원 충청도 81.67, 강원도 78.33 커트라인 나왔으니까 예측해드린 대로 나왔고요. 자, 나머지 대부분 지역이 80점 대 중반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85점 정도 득점을 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는데 자, 문제는 이제 예측보다 높게 나온 지역이 이제 서울이 86.67로 좀 높았어요. 그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서울은 점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발 인원이 1차 선발이 좀 적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44명 선발인데 지금 1차 필기 합격자가 5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선발 인원이기 때문에 글쎄요. 면접에서 일단 불합격할 확률이 좀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선발 인원을 좀 적게 뽑았기 때문에 86.67이 나온 거지만 실제 다른 지역처럼 조금 선발 인원, 1차 선발 인원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울도 한 85점 대에서 합격 점수가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보면은 대부분 80점 대 중반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된 건데 이제 큰 변수였던 게 불경이죠. 그죠? 부산이나 울산, 경남 쪽이 이쪽은 너무 높았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올라가냐 싶었는데 부울경 쪽, 부산, 울산, 경남 쪽 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어디 가셔서 나는 수제다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88.33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저는 한 85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높았네요. 일단 부울경 쪽이 아시다시피 인원을 크게 증원을 하지 않았죠. 다른 지역은 거의 2배 가까이 증원된 곳도 있고 많이 선발을 했는데 이번에 부울경 쪽은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부울경 쪽 계신 분들이 합격을 85점 정도면 당연히 합격할 거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계셨다가 막상 커트라인 보고 좌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점수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여러분들이 못하셔서 떨어지신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너무 비정상적이네요.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커트라인 점수가 말이죠. 부울경 쪽 88.33 이고요. 강원 제주가 78.33입니다. 커트라인 점수가 거의 10점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게 몇 점 차이는 나도 10점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는 이번에 워낙 많이 뽑았고 그 다음에 강원은 살짝 원래 커트라인이 좀 낮거든요. 그런데 부울경은 원래 높아요. 인원이 적던 많던 부울경이 커트라인은 가장 높은 쪽이었는데 이거는 88.33 이면요. 커밀 85점 정도 맞고 한국사 우금 90점 정도 맞아야 간신히 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사 우금 90점 맞고 거의 컴퓨터 일반도 90점 가까이 맞는다는 이거는 어디 가셔서 나는 정말 수제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울경 쪽 합격하신 분들 정말 어려운 간문을 통과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기대하셨다가 조금 안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수가 또 다른 지역에서 응시를 하셨으면 차라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라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힘들 내시고요. 기운들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은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시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내년 개리직 시험이 됐던 그렇지 않던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또 새로운 무언가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를 팍팍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이제 우리 면접이 남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선발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면접에서 탈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경인 같은 경우도 121명 선발했죠? 그죠? 제 선발인원에서 약 한 110명 정도인데 121명이니까 크게 불합격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충청 지역이 좀 많이 선발을 했어요. 그죠? 충청 지역이 지금 선발인원이 거의 69명인데 99명이면 한 30명 정도가 지금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될 거란 이야기라 충청 쪽 계신 분들 특히나 면접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자, 이제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리 약속드렸듯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유상통 자, 계리직 면접 특강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희 면접 특강은 전부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모든 비용은 부담을 하고요. 이번 시험은 제가 미리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면접에서 치열할 거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좀 쉬웠기 때문에 동점자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면접에서 절대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러면 면접에서 떨어지면 더 그... 뭐랄까요? 그 트라우마가 큽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놓고 면접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충격은 오래 가거든요. 자, 따라서 철저하게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14년도와 2016년도를 보면 항상 필기 합격자 비율보다 최종 합격자 비율이 저희 유상통 합격자분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면접도 철저히 저희 유상통과 함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번 2018년도 대비는 워낙 면접이 치열할 걸 제가 예상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강사님들도 만나 뵙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학원, 아모리그잼 공무원 학원 측과 강의실 임대 부분과 왜냐하면 그쪽 학원 일정에서 없는 시간에 저희가 강의실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강사님은 일단 결정이 됐어요. 2016년도와 2014년도 때는 부산에 있는 임찬수식 면접학원 원장님께서 임찬수 원장님께서 오셔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월 9일에 자, 9월 9일이 일요일이에요. 자, 원래 좀 토요일날 모셨으면 했는데 임찬수 원장님이 아마 강의 일정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밖에 안 된다라고 하셔서 9월 9일에 그 면접 특강 전체 이거는 다 오셔야 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2016년도 때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방에 계신 모든 분들 자, 이 면접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2016년도, 14년도 계속 합격하신 분들이 이 면접 특강 상당히 유익했다라고 말씀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되는 금액이고 하지만 그래도 모시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또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9월 9일에 임찬수 원장님을 모시고 면접 특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원래 2016년도까지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어서 면접을 또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모르기잼 공무원 학원의 최한태 박사님 자, 이분이 면접을 오랫동안 또 강의를 해오시고 하신 분이라 제가 어렵게 모셨어요. 자, 지금 저희가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모르기잼 쪽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자, 지금 굉장히 바쁘십니다. 7급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7급 면접 특강도 있고 보통 수강료 보시면 이런 정도의 수강료를 내야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강자인데 이 최한태 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고 12시간, 1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 이틀을 나누어서, 이틀을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 일단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 없어요. 빨리 하나라도 더 빠르게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이번 주 토요일 날 면접 특강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실 안에서 면접 특강 강의실 안에서 제가 다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진행이 될 건데 이거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 오실 필요는 없어요. 서울 경인 지역에 좀 가까운 분들은 그래도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죠. 저희가 이제 신청을 곧 받을 건데 12시간 이 채한태 교수님 강좌는 저희가 촬영을 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유상통 면접 강의실에 12시간 강좌를 전부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일부러 힘겹게 올라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강좌가 올라가면 다음 주 전부터는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부터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 경인 지역 계신 분들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가급적 또 오프라인 오셔서 직접 또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거는 직접 안 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2시간 특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찬수 원장님이 진행하는 강좌 9월 9일 시행되는 면접 특강은 전국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공이 안 됩니다. 강의실에 못 올려드려요. 저희가 올려드리고 싶어도 계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예 촬영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나름의 비법이라고 면접 합격하는 특수한 비법이라고 해서 촬영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드리고 싶어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9일 임찬수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면접 특강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2016년도에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다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던 분들 다 합격하셨죠. 그래서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 합격자들 다 모여서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꼭 참석해 주십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발빠르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강의실에 저희가 계속 공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면접 강의실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면접 강의실로 들어오시고 이러한 면접 특강에 참석을 하시려면 간단한 합격 수기를 남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저희 지금 벌써 합격 수기가 올라오고 있지요. 그렇죠? 몇 개 정도 올라왔나요? 전부 지금 35개가 올라왔네요. 지금 여러분들 유상통 소개 메뉴에 가보시면 2018년도 합격 수기 메뉴로 들어오시면 합격 수기를 남겨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합격 수기를 남겨주시면 아무나 합격 수기를 남기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강의를 수강하셨어야 됩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을 합격시켜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 유상통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무리 합격자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가 없고요. 합격 수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든 게 정리가 되면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 면접은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 아무리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지라고 해도 실제 누군가를 앞에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면접만큼은 스터디를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 나이, 스터디를 원하시는지를 전부 조사를 할 거예요. 지역별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합격자들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합격자분들을 연결시켜드리고 저희가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해서 여러분들 서로 정보 교류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면접특강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합격수기 남겨주시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면접특강 강의실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들어오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들어오시면 거기서 제가 계속 공지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된 사항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번에는 단순히 임찬수 원장님과 채한태 교수님 두 면접 강의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적으로 면접 시험장 가시는 날까지 함께 할 겁니다. 마치 유파발처럼 저희가 합격자가 많은 게 바로 이래서 좋죠. 저희 유상통합격자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유상통합격자분들이 저희에게 알려주신 면접 기출 문제 자료가 이건 어디에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의 질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굳이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제가 제 강의를 올려드릴 때마다 계속 이것들을 올려드리고 이러이러한 질문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할 거예요. 제가 무슨 면접 전문 강사는 아니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토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 질문들 이 기출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던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스터디할 건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스터디를 모아서 그 스터디 임원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이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면접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제가 면접날까지 계속적으로 함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따로 이렇게 책으로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의실에 제 강의를 올리면서 자료들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들을 프린트하셔서 바로바로 여러분들 면접 스터디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하여튼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면접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면접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고요. 뭐 무슨 카페나 이런 데서 막 댓글 작업 이런 거 안 하는 거 잘 하시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그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합격수기 여러분들도 처음에 개리시어 시작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도 많고 막 여러 뭐 막 이강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추천하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카페가 보면은 우리 유상통합격자는 없어야 돼요. 최근에 글들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유상통합격자는 없어요. 다 수강생들이 엄청나게 고득점하고 막 이러고 우리 합격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우리 합격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합격수기 하나를 남겨주셔야 다음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괜히 현혹되지 않고 저희가 강구하지 않아도 또 믿고 또 유상통을 따라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중한 합격수기 꼭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화 드려서 상담해 드리고 스터디 구성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들 안내를 해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분들께 합격하셨으니까 시원하게 커피 한 잔 하시라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고요. 20분 아주 성의 있게 합격수기 작성해 주신 분들 20분 뽑아서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지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길게 안 남겨도 좋아요. 짧은 글이라도 나 합격했다 이것도 저에게 소식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그 글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궁금했잖아요. 도대체 계리직 합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공부를 과연 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합격수기 남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여튼 면접특강 강의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9월 9일에는 우리 전체의 합격자들 한번 모이는 거니까 하루 축제의 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꼭 합격수기 남겨주시고요. 면접특강 강의실에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번 결과가 아쉽게 불합격되신 분들은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꼭 꼭 더 좋은 일이 곧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힘내세요. 자 이것으로 유수는 물러가고요. 자 또 열심히 열심히 면접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유상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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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